현대차가 유스토마토가 실시한 기업 브랜드지수 여론조사 자동차 브랜드 신뢰도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현대차는 조사 대상 10개 브랜드 중 1위로 현대차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39.7%로 나타났습니다. 2위는 15.4%를 기록한 기아, 3위는 9.3%의 제네시스로 현대차 그룹이 1, 2, 3위를 싹쓸이했습니다.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, 볼보, BMW, 아우디, 포르쉐, 렉서스 미니순으로 집계됐습니다. 현대차 그룹의 신뢰도가 높은 건 수입차 대비 낮은 수리비와 편리한 AS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.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벤츠는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 모델 중 5개를 차지할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반면 BMW는 잇단 화재 사고와 리콜 사태, 렉서스는 일본산 불매운동 여파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. 유스토마토 황준익입니다.